지금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?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.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렵지 않습니다.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.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.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.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. 그 두려워하고자 하는 것에 사업은 생기는 겁니다. 일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면 그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. 요즘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굉장히 파전합니다. Do you understand?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심심한 것. 그런데 그 심심한 것을 각자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. 심심한 것의 원인. 외로움의 원인.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? 그 답은 여러분의 뇌 속에 있습니다.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에 있습니다. 두렵다든지. 두렵다든지. 심심한다든지. 이럴 때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가 변화가 옵니다. 이럴 때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변화해야 합니다.